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울산 편의점의 김준씨가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지난번에는 진상 사연을 보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깨진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요파시트에다가 UMC님이 사연 보내주세요 라고 하셔서 그럼 보내야겠군 하고는 메일을 여러 글을 씁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청취자 돈 보내주세요. 폭언을 보내주세요 하면 폭언을 보내주셔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제가 사연 요즘 비웠다 이런 말 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오랜만에 말씀드렸더니 김준씨가 바로 움직이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편의점 일 중에 사연을 쓸만한 것이 커진 진상손님 아니면 무개념 알바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100%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사 횡포는 무서운데 요파시감은 아니거든. 그러네. 그건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되는 일입니다. 편의점주가 인생이 힘든 게 그 셋인데. 물론 다른 편의점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익이긴 하지만 여튼 모든 이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돼요. 그래서 또 혜님 사연은 좀 듣기에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요. 그런 것들 빼고 사연으로 쓸만한 게 뭐가 있나 고민하던 중 머리 검은 짐승 이야기 말고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축생 이야기나 쓰자 해서 이 이야기를 씁니다. 그렇군요. 신박합니다. 편의점인데 인간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편의점 주변 동물 이야기.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희 편의점 근처에는 고양이가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쥐 이야기거나 해충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네. 누가 키우는 건 아니고 길에 사는 고양이들이지요? 저희 지금 저희들 녹음하는 스튜디오 앞에도 동네가 아예 놀고 있을 때 조그마한 가건물같이 생긴 편의점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고양이들이 참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어요. 맞아요. 어느 날 보니까 아기들 한꺼번에 낳고 얼마 안 된 거예요. 조그마한 친구들이 제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천천히 오는 거예요. 아장아장 해가지고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될 뻔 했다가 너무 많이 오면 엄마 곁에서 많이 떨어질까봐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거기가 없어지고 건물 짓잖아요. 맞아요. 어떻게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편의점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나네요. 저희 가게가 있는 이곳은 돌아다니는 축생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환장을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또한 다른 의미로 환장을 하는 중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동네입니다. 그런 것만 보여요. 사실은. 맞아요. 네. 저는 어릴 적에 시골 외할머니 집에서 몇 년간 산 적이 있는데 그때 기회가 되는 대로 키운 각각의 축생들. 고양이, 병아리, 토끼, 금붕어, 거북이 등등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죽어나간 경험이 있었던지라. 그래 내 근처에 와봤자 빨리 죽을 뿐이지 하는 마음에 싫어하는 척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트라우마군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북이는 참 오래 산다고 들었는데.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한 2년 있다가 소파 밑에서 발견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리를 두려고 한 길고양이들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한 것은 내어놓은 종량제 봉투가 거칠게 찢어진 것을 본 후 이걸 어찌 해결하나 하고 생각한 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던 중 길고양이가 쓰레기봉지를 짓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이니 근처에 사료를 놓으면 자연스레 해결이 된다는 글을 보게 되었죠. 그렇죠. 당시 고양이 사료는 최저가를 뒤지고 뒤지면 20kg에 2만원 살짝 안되는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는 한 장에 거의 3천원에 달했던지라 대용량 사료를 사서 가게 근처에 놓으면 되겠구나. 아, 가격 메리트 때문이다. 해서 바로 주문을 하고서는 매일 사료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머리 검은 짐승들이 왈과 왈부한 일 등 앞으로 나올 이야기와 더불어서 일어난 일이 매우 상당히 많은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와서 참견하는 손님들 있죠. 왜 그런 걸 갖다 놓느냐며. 제가 사료를 놓은 지점은 가게 앞, 야외 테이블 아래와 건물 뒤편이었는데 사료를 놓으니 확실히 종량제 봉투가 찍히는 일이 점점 줄어들더니 한 달이 되지 않아 그런 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길고양이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고양이들끼리 영역 다툼이 저희 가게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다. 가게 앞의 사료 스팟 근처에는 야외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2리터 용량의 생수 6개들이 상품을 내어놓는 자리가 근처에 있었는데 길고양이들이 사료를 배불리 먹고서는 여기 생수에다가 영역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귀찮은 일이 늘었지요. 그렇죠, 이거는 팔기 힘들 텐데요. 이러면 만약에 물건을 망쳤다라고 하면 종량제 봉투값 이상의 손해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사료를 갖다 놓는 걸 포기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영역 표시뿐만 아니라 영역 싸움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이건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데다가 매우 격렬해서 가끔 들어오시려는 손님이 기겁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무섭죠. 엄청나죠. 소리 막 아아악 이러면서 그렇죠. 소리를 이건 민정수석이 잘하는데 소리를 고등학교 때 꿈의 바이크 같은 소리를 내면서 두 고양이가 만수산 드렁치기 얼굴 꺼진들 어떠하리 하며 대굴대굴 구르며 길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게임 소닉의 주인공이 쓰는 스핀데시의 현실판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고 있으면 한심하죠. 그건 빨리 나가지. 얘들은 천천히 팍팍팍팍. 아무튼 그러한 혼돈의 시간이 지나 여러모로 공생하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생수의 영역 표시를 하는 문제는 아래의 생수높이 이상으로 단을 쌓아 그 위에 생수를 올려서 해결을 보았고 영역 싸움은 자연스레 동네의 대장 고양이가 등극하면서 그 횟수는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으니 그것은 발전기였습니다. 그렇죠. 고양이는 다발정 동물로 날이 따뜻하면 수시로 짝짓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사료스팟 주변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오면 도망가기는 하는데 인적이 드문 밤시간이 되면 그림자 속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내면서 저에게는 공포를 선사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아예 대놓고 가게 앞에서 파티를 벌이기도 하는 등 고양이판을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파티란? 그냥 뭐 다과회 같은 것이 아니라 네. 마치 미국 젊은이들의 봄방학 같은 어떤 파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소리가 진짜로 계속 대화하게 되면 굉장히 파티 같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두 가지를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몇 년이 걸렸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때. 하나는 이제 제 방 위쪽에 둥지를 틀어놓았던 비둘기의 울음소리. 아, 그렇죠. 이게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 이게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보통은 G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소리만 들으면 보통 둠에서나 많이 듣는 효과음이에요. 맞아요. 옆쪽으로 들려요. 5채널을 들으면 옆 주변에 괴물이 있음. 이걸 알려주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랑 이 발전기의 고양이 울음소리. 왜냐면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왜 아이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는가. 나보로 하는 말인가? 이것이 단지 고양이 사료를 항상 꽉꽉 채워넣는 일. 단 하나만 했는데 일어난 일이라니. 그렇죠. 그렇죠. 나비 효과 같은 거죠. 고양이 사료를 채워놨더니 인구가 늘고 그렇죠. 고양이의 개체수가 늘고 다양한 파티가 일어나고 그렇죠. 가족이 되고 커뮤니티가 형성하고 보통의 길고양이는 와서 사료를 먹고 영역표시를 하고 가끔은 통유리로 된 가게 문 안쪽에서 과자봉지와 씨름하고 있는 저를 물끄러미 보고 앉아있다가 그러고서는 제 갈 길을 가는데 이곳이 제 자리인 양 눌러앉았던 고양이가 두 마리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는 하얀 바탕에 검은 점이 크게 몇몇 군데에 있는 수컷 고양이로 길고양이 주제에 머리 검은 짐승을 상당히 따르는 마치 집고양이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여러 소문을 종합해보면 원래 길고양의 새끼였던 녀석을 어떤 사람이 녀석이 형제와 함께 두 마리를 데려다 키우다가 이사가면서 동네 뒷산 입구에 유기했고 형제 고양이는 아직 거기서 등산객의 주전부리를 얻어먹으며 살고있고 이 녀석은 동네에 돌고 있다가 여기에 눌러앉았다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설화를 누가 전해주셨을까요? 이것은 무슨 헌혈앱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요. 동네에 일연히 살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설화를 누가 엮어서 김준씨한테 얘기해줬죠? 고양이가 밤에 나뭇잎을 놓고 펑 하고 사람으로 변신해서 담배 하나 주세요 하고 들어와서 저 고양이는 말입니다. 친구 얘기를 해주고 나간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선 인간이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밤에 담배 사러 온 손님 중에 민증 달라고 해봐서 당황한다. 그럼 그 사람이 고양이다. 민증을 줬는데 잘 엉겹거래. 고양이 민증을 줬다. 방금 양은 아이코라는 뜻입니다. 이 녀석은 길고양이 특유의 공격성도 없어서 다른 길고양에게 맨날 맞고 다니기 일쑤였지만 가게 앞 사료 그릇 근처를 절대 떠나는 일 없이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손님들에게 애교를 부리기를 곧잘 했는데 거기에 홀린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서 고양이 간식이나 참치, 소세지, 마른 안주를 사서 주는 것으로 화답하곤 했었습니다. 굉장히 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이죠. 고양이 간식 빼고요. 덕분에 고양이 관련 상품의 매출이 녀석이 오기 전보다 150% 증가했다고 본사 직원이 알려주더군요. 그럼 그 고양이와 김준 씨는 순간 한 패죠. 그렇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사람으로 변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천암 정도가 치지 못한 천암 정도가 고양이로 변해보는 게 없어요? 예? 제가요? 매형을 도울 수만 있다면 따뜻한 볕도 보고 누나한테 한번 물어보고 내가 아는 주술사가 있는데 이러면서 어? 천암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저 사료 옆에서 애교도 좀 떨고 그래 바라면서 점점 서로와 위주로 꾸며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녀석에게도 발전이 아, 천암에게 발전이 없습니다. 천암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봅시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김준 씨가 천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건 그래요. 그럼 안 되겠군요. 자, 그렇게 지낸 어느 날 녀석에게도 발전이 왔고 수컷인지라 콜링은 하지 않았지만 이암컷 저암컷 덮치기도 하고 자동차 타이어에 몸을 부비는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가게 바깥에 있던 수도가에 걸레를 빨려 나가면서 빨려 나가면서 본 녀석의 마지막 살아있던 모습 아이고, 살아있던 모습이라고 하니까 살아있던 모습은 막 정차한 차의 타이어에 몸을 부비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거 다 차에 치는 거 아니야? 좀 착착하지? 같은 생각을 했지만 발전이 온 고양이는 만취한 머리 검은 짐승과 같다고 하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아 그냥 생각만 하고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가게 안에서 상품 정리를 하고 있던 중에 옆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희 가게로 뛰어 들어오셔서는 큰일 났다고 고양이가 치였다고 하는 소리에 나가보니 길 가운데 죽어가는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처남이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군요. 아, 그를 냠냠이라고 부르며 귀여워해 주었던 집에 개를 두 마리 키우신다는 건너가게 사장님에게 거둬줘서 동물병원으로 보내줬고 거기서 화장되었다고 들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 녀석을 건너가게 사장님이 걷어 가실 때 예보이 덥던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녀석이 간 지 한 1년 지났나 이번엔 다른 고양이가 눌러앉았습니다. 이번엔 속칭 카오스라고 부르는 색이 마구 섞인 암컷 고양이 아, 카오스라고 부르나요? 저는 그냥 삼색이라고 늘 불러왔는데 코숏 중에 제일 배색이 과감한 흰색 호피에 가까운 검은색 보통 그렇죠. 인간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같은 고양이에게는 한없이 투쟁심을 발휘하는 조그만 녀석이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애교 부리기는 이전에 간 녀석 이상인데다 신체적으로도 자그마해서 머리 검은 짐승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덕분에 고양이 관련 용품의 매출은 다시 올랐지요. 그런가 하면 사료 스팟이 자기 영역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 근처에 오는 고양이랑 고양이는 모두 똑같은 엄청난 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대장 고양이에게도 몇 번이나 덤벼들더군요. 뒤에 대장 고양이는 여유있게 사료를 먹고 영역 표시를 하는 걸로 봐선 결과는 진듯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고양이들의 영역 싸움이 가장 한창일 때 소리가 밤낮으로 들려왔습니다. 녀석의 기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먼저 간 녀석에게 알게 모르게 정을 많이 줬던지 왜인지 모르게 관심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제일 큰 이유였기도 하고요. 이 녀석이 왔을 때 저는 이전과는 달리 야간 근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더는 소문을 못 들어서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동네 소문이라는 것은 의뢰, 아주머니들을 통해 전해지는지라 아 그렇군요. 야간은 그분들의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아주머니들이라고 생각되는 1년의 고양이 메신저들 하여간 시간은 흘러 녀석에게도 발정이 왔고 이번엔 암컷이니 지난번 같은 일은 없겠지 하면 괜히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몇 주 지난히 배가 불러오는 것이 갓 새끼를 벗어난 듯한 주제에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스컷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부비부비를 쉽게 말해서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좀 높나 보군요. 길량이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암컷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동네 지켜보는 양인들 보면 애기였을 때부터 예뻐했는데 1년이 안 돼서 보통 엄마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고양이들은. 조금 놀라긴 했지만 길고양이가 그렇지 하면서 나중에 새끼는 사람 안 보이는 데서 놓으며 여길 떠났겠거니 했는데 가게 앞에서 덜컥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와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나 보군요. 다행히도 이 녀석에게 홀린 동네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고양이라니까 다 한 표야 집사 같은 개념이죠. 여기 공간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하며 박스로 집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안에 수건을 깔아주고 또 다른 사람이 비닐로 방수 처리를 한 곳이 있었던지라 계속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그쪽에서 지금 양인들을 파견 보내는 거죠. 민증 확인하시고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고양이니까 지금 나는 박스밖에 모른다냥 이러면서 지금 하고 가고 두 번째 비닐은 내가 한다냥 하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어쩌나 날 따뜻해지면 저 공간을 다 정리해서 손님 받아야 할 텐데 파라솔 있는 데니까 하는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서 먼저 제게 임시보호를 하겠노라고 연락이 왔고 지금은 어미 포함 7마리를 모두 데려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동물보호단체를 빙자한 동물이다. 특공대가 파견돼요. 자기네들 나라로 간 것이다. 그곳에서 말하기를 어느 정도 성장시킨 후에 모두 가정 분양시킬 것인데 새끼들은 거의 100% 분양이 되지만 어미의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다. 끝까지 알아보고 안 되면 중성화한 후 원래 살던 곳에 방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여러 걱정이 덜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양이들은 길에서 죽는다는 선택지 말고 다른 선택지가 생긴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여기까지가 편의점주가 쓰레이봉투 낭비 안 하려고 고양이 사료 주다가 생긴 일들입니다. 요새 밤에는 특히 손님이 없어 글을 집중하며 쓸 수 있었네요. XSFM19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사연 보내주세요 라고 UMC님이 말씀하실 때 쓸만한 사연이 생기면 진상 사연은 웬만하면 제외하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성준 군의 이론을 채택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가 알고 지내는 혹은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고양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재미있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간 친구도 또 다른 임무를 받고 모지게다를 건너서 고양이 나라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맞아요. 최근에 그런 영화 봤는데 어떤 개가 주인과 여러 번 환생을 하면서 주인과 계속 만나는 서로 다른 개로 태어나서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김준 씨가 워낙 트라우마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동물을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지는 게 너무 사람이 월권을 하려 들지 않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자연을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존경심을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마음으로 꼭 끌어안는다. 그런 사람은 키우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런 마음은 그냥 처남에게 진짜 처남에게 주는 모습 진짜 검은머리 처남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검은머리 가족들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러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po-T-E-R-A 한글자막 by 한효정